청량의 대상이거든. 여기서 시험은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옛날에는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 청량의 대상은 법에서 13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이 13가지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하면 좀 전에 다시 해볼게요. 좀 전에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여러분들 때 청량을 하는 13가지가 있거든. 그러면 하는 13가지가 있다면 안 하는 게 있다. 그럼 안 하는 거는 많아. 많은데 법에는 딱 4개만 해오면 돼요.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는 다 안 한다.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뭐다. 합병은 청량한다는 다 안 합니다. 그럼 이 4개를 딱 일단 먼저 해놔 놓고. 그럼 이거는 시험에 놓으면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출제인이 쉬우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내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아, 지목공부를 복구할 때 청량한다. 여기 신규등록 등록자는 분할할 때 청량한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라. 그럼 모르겠거든. 이 4개를 제외한 건 나머지 글자가 나오면 모르겠거든. 전부 다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자, 그러면 이제 출제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나라 청량은 기초청량이 있고 세부청량이 있거든. 기초청량은 지저, 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 기초청량.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세부청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 기준점. 여기 나왔죠. 지적, 무선점, 기준점. 이게 무선 청량이다. 기초. 그럼 이건 전부 다 무선 청량이다. 세부청량이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출제인이 이렇게 문제를 내면 너무 쉽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올 거거든. 지적, 무선점,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보조점, 지적, 무선점, 도근점. 들어본 적은 있답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넣을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했죠? 지금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세부청량입니다. 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옛날에 이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 글자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죠. 쉽게 말하면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비나동으로 바다가 됐다. 그럴 때 답입니다. 한필지 전부가 받아들일 수 있답다.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지. 한필지 전부가 받아들였으니까 그 지루공부는 그냥 없애뻔. 폐쇄시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필지 일부. 일부가 받아들일 수 있답다. 그럼 청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글자로 보세요.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전부가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일부가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일부.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이의제기했냐면 등록 말소는 전부는 청량 안 하고 일부는 청량하는데 그러면 이거 말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글자를 보세요.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전부라는 말이다. 일부라는 말이다. 일부라는 말하는 거지. 맞죠? 네. 국어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모든 토지는 대당과 도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계점 자비전을 보는 특수지역에만 있다. 그 특수지역을 그냥 암기해버리면 됩니다. 자, 시의다. 축적 변경. 시의다. 도시개발사. 그 두 개만 여기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축적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경계점 자비전으로 볼을 비치하는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하는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지적 제조사 청량과 무슨 청량? 검사. 이건 설명을 필요로 하거든. 여러분들, 지적 제조사라는 것은 국가가 아는 거예요. 이걸 지적 소관청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라. 가장 쉬운 말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국사 시간에 1914년에서 18년 이러면 제1차 토지조사사업, 제2차 토지조사사업 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다. 아, 안 배웠어요. 아니, 아니, 책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면 도면을 종이로 된 걸 컴퓨터 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종이로 된 걸 컴퓨터 전산하는 여러분들, 대장은 컴퓨터화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도면은 처음부터 청량을 다 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도면을 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적 제조사 사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자식이 대학교 입시를 한 데 뒀다며 여기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청량과를 가라. 그러면 대한지적공사에서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채용을 많이 한다 한다? 15년 동안 하기 때문에 직원들 채용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과를 가면은 당연히 채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고가리를 지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검사는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적청량수행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이걸 지금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를 보면은 청량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을 하느냐 검사를 받고 등록을 해.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거냐. 그게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그러면 이 네 개는 지금 바로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에 9번하고 여기에 13번하고 딱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시험에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9번하고 13번은 시험에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33의 시험에 13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상건추물 등의 현황을 도민의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지적 현황, 청량이 나오죠. 그럼 글자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의자 지적도 이 글자를 지형도 이렇게 시험에 낸 거예요. 이건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답을 알고 보면 엄청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푸는 방법은 이 글자를 찾아낸다면 터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왜? 지형도 들어본 적이 있다. 어디 있어요? 제 말은 지적도 임나도는 들어본 적이 있다. 있다. 지형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럼 그건 틀린 거지. 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말이지. 무슨 문제 알았어요? 아, 그럼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좋다. 그러면 다음에 시험 문제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쉽게 해볼게요. 다음 중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 1번의 신규 등록, 2번의 등록자는 3번의 분할, 4번의 지적 공부 복구, 5번의 연속 지적도. 답은 몇 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속 지적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쓰잖아요. 출제인이 물을 때 옳은 것을 묻는 방법이 있고 틀린 것을 묻는 방법이 있다. 그 옳은 것을 물었을 때는 반드시 들어본 글자가 나와야지. 그런데 틀린 것을 물었을 때는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오죠. 그럼 무조건 그게 정답이지. 맞다, 맞다. 나중에 푸는 요령을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거 설명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외울 때 이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죠. 공심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요게 등이거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답은 하나로 딱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한다 한다. 하지. 한강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하잖아요. 청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청량 이름을 시이다. 지저 확정 청량.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시시하는 청량 이름을 시이다. 지저 확정 청량.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